자, 이제는 시간이 되었구나 눈 속에서 호련이 나타난 모습이야 위험 속에 나타나는 전설의 용사야 높은 산에 뛰어넘고 사랑처럼 사라지는 신기한 전설의 용사야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하러 왔을까 한 달 가면 찬란한 용사야 한 달 가면 한 달 가면 우리가 만들어낸 마지막 용사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자, 어서 떠나라 전설의 용사 반달 가면이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